이런들 센스가 있네. 빨대 꽂아주네. 하이볼 하이볼 빨대 꽂아주네. 거짓말. 단대 꽂아주네. 아름다운 맛. 바시리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먹겠습니다 이 집의 소스가 특이한게 이게 특이해요 칼치속젓이랑 버무린 마늘종 율덕이에요? 쌀떡이에요? 율덕이지 율덕 아니야 지금 여기 강릉스낵에 와있다 얘는 해초 까시리 까시리 아니었던거 같은데 이게 시래기 아 얘가 까시리 꼬시래기 얘는 꼬시래기 그냥 고노하다 해삼내장 얘는 이꾸라 연어알 얘는 이 깃발이 포인트같애 동영상으로 찍으시나요? 네 뭐하세요 스토리? 나는 유튜브에요 아 유튜브 아 지금 목소리 다 들어가는거에요? 얼굴은 안찍잖아요 그래서 얼굴은 안찍잖아요 뭐해 얼굴 안나와요 저는 맛있겠다 맛있겠다 이 회의도 맛있던데 아 이런 비주얼 처음이야 하하하하하하 저희 요거를 한세쿨을 더 목소리 와 서비스네 서비스 와 서비스가 이정도야? 진짜 이피디님 진짜 그나저나 술을 못먹어서 어떡해요? 아니 먹어 양이 예전만큼 안 돌아오더라구 소파야? 소파야? 소기는 뭐지? 해산물인데 정말 약간 다이닝처럼 해산물인데 도둑을 사람이 밥을 갖고 어 여기가 여기가 어 수량식물 아 아 그래서 이거를 놀다 어 맛있게 이거 바꿔주시면 안돼요? 미씨를 먹고 드니까요? 왜냐면 이쪽 분들은 아까 이거 먹었고 아 그래요? 이쪽 분들도 안 계셨으니까 바꿔주시고 저쪽을 향하게 해주세요 아 이쪽 향하게요? 네네 하하하하 디테일 쩔어 아 영상뛰는데 돌려놓으면 어떡해 아냐아냐 다 찍었어 이거 뭐에요? 삶은거야? 복지 또 한번 이렇게 흔들리면 또 하하하하 우리 다같이 헤엄할게 웃을까? 하하하하 야 역시 방송을 안해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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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타오린 드세요 뷰티니 하하하하 다섯 점씩 드세요 드세요 이거 네 이거 고노화다치 오 괜찮다 오 얼굴은 못찍겠다 찍어드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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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게 플라스틱에다 술 먹으면 술맛이 안나거든요 하하하하 보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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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는 진짜 포차감성이긴 하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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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하시는거에요 지금? 하하하하 이 피디님 뭐 하시는거에요? 건배하세요 그냥 하하하하 하하하하 벌써 취하신거에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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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소공급 얻 Se не threat 하하하하 하하하 IRA 하하하하 하하하ا 하하하하 이번에 후피와 유튜브를 보면은 쇼취에 오이는 방망이로 두드립니다 하하하 하하하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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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안단 말아. 그런 걸 많이 갖고 계세요. 어디 구매하시는데 이런 거 다 아세요? 아니, 이러면 주민이에요. 제가 바가지인데 언니? 얼음 마사지. 배우자는 1회 때부터 해가지고. 내가 배낭에 두 개를 먹고 다녔거든. 호텔에 가면 와인들 있잖아. 그러면 다 먹으면 되지. 눈치 안팠대. 심지어 우리 애는 호텔 식당에 아침에 드셔놓고. 과일이 있는데. 내가 이렇게 좀 비닐봉지에 넣어가지고. 하루 종일 다닐 때 뭐 침샤아 먹으려고. 바나나도 좀 담고 뭐 이렇게. 왜 그걸 가질 건지. 근데 국물이 없어요. 국물 있나 봐봐. 국물 있어. 아, 국물 있구나. 좀 수건하다가 그냥. 이거 그냥. 이거 안 같이 사용하시는데. 네. 이걸로 콜뱅이나 이렇게. 네. 그러면 이걸로 나눠주시면. 테라콩은 괜찮던데? 테라콩은 저는. 이제부터. 이걸로 란지를다가. 안녕하세요. 고생을 잘라야겠다. 어? 고생을 잘라야겠어. 고생을 잘라야겠어. 고생을 잘라야겠어. 가위 하나만 드세요. 가위? 네. 뭐라고. 뭐라고 하실 건데요? 오뎅이에요. 무슨 맛이에요? 빨간 오뎅이에요. 무슨 맛이에요? 진짜 빨간 오뎅 맞아요?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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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양을 뭐 한 것 같아요. 잡아봐요. 예능을 한번 들어가면 좋은데 언니가. 안 시켜주잖아. 내가 TV에선 너무 양전해서. 이 사람 안 그래요. 흐흐흐흐흐. 흐흐흐흐흐. 크게 내려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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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얘네 그래도 전복 깨끗하게 닦았다 뭐예요 그거는 홍합 홍합 근데 이건 뭔지 알아 홍합이에요 뭔지 모르실까봐 아이고 시원해라 이거 진짜 너무 웃긴다 너무 시원해 이거 다 까놓게야 아 그게 먹기 편하지 않아